성렬과 김종인의 결별,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결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사실은 예측한가 보다 좀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오늘 이제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사퇴 결의안, 거의 어느 정도 비율로 찬석 통과가 됐죠? 거의 압도적인 건데, 근데 결의안 밖에 안 되죠? 뭐 탄핵이나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단 말이에요. 옛날 일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여기서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사람 얘긴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해보죠. 5.16 났을 때, 박정희가 땡큐 몰고 군대를 이끌고 한강대교를 건너서, 그 당시 제1한강교죠. 서울로 들어왔을 때. 당시 이 진압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방장관을 지휘해서 이 쿠데타 군사를 진압해야 했던 국무총리. 장면 씨는 명동성당에 숨었어요. 도망가버렸죠.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올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아무 저항도, 저항할 것도 아니지만 저항도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 상황에서 이승만의 측근이고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윤치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직후에, 박정희 쿠데타 직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 이승만 각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정희를 단군 이래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갈아탄 거네요. 갈아탔죠. 그렇죠. 단군 이래 최고의 지도자라고 칭송을 해서 이 사람이 얻은 별명이 단군 이래 최고의 아첨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해서 분골쇄 씨는 앞장섰죠. 이른바 이제 군정 끝나고 민정이양이라는 형식적 민정이양을 할 때 선거를 치러서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그때 박정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공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윤보선, 장미연, 윤치영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 지금 상황하고 막 이렇게 오버럽대는 거예요. 윤보선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씨랑 비슷한 느낌을 줬어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마땅치는 않지만 뭐 어떡하겠어. 난 자포자기. 장미연치보다는 이준석 씨가 난 것 같아. 그렇죠.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도 어제도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나머지들이 다 윤치영들이에요. 일명 8위대들. 자기가 뽑아놓은, 자기네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쫓아내는데 대권 후보가 아무리 미래 권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줄 서느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중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화해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중재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종인 씨야만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온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냥 쳐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준석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란 말이에요. 국어 권력 할인과. 국가의전서열과는 관계없이. 당내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 갈등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국회 경험이 없는 초선, 영선들이니까. 국회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지인들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경험들이. 그런데 그냥 둘만 서는 거예요. 아 이게 윤석열 우리 후보가 당대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쳐내야 되겠다. 이거 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딱 윤치형 스탠스예요. 이제 여기다 아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자기들. 의료 권력일 때. 과거 권력은 다 이제 아무 자격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기회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어떤 정치적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도 발휘하지는 않은 거죠. 없는 거예요. 줄 서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줄 서서 윤치형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공화당 청단중 위원장. 그다음에 박정희 선거대책본부장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당대표로도 뭐 하나 한 절이나 아니면. 초대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내무부 휘하에 있었어요. 한참 아래였다면요. 서울시장은 내무부 장관부터 한참 미처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가고 삐졌다고. 박정희가 서울시장에 임명해버렸어요. 열받아서 서울시장 임명 재임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는 자기가 한 걸로 봐서는 공을 봐서는. 자기가 못 돼도 국회의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될 줄 알았어요. 권력서열 2위나 의전서열 3위 정도는 될 줄 알았다고. 산부여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들은 전부 진짜 좋은 것들은 핵관들이 가진 거예요. 핵심참부들. 군부가 그런 거니까. 핵참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봐요. 지금 새로 선대본을 꾸몄다고 하고 권영세 씨를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 내부의 몇 면을 보면 지금 그런 얘기가 돌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검찰의 힘이에요. 그렇죠? 검경 수사권 발동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덜어요. 합수부. 세간에.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성골은 검찰특수부 출신. 진골은 그냥 검찰 출신. 육두품은 판사와 변호사 출신. 언론인이 한 70명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오두품 정도가 이제 그 밑에 언론인 전문가 집단이겠죠. 출서봤자 자기들은 이미 이제 검찰들. 미치죠. 미쳐요. 기회주의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다수는 아니거든. 그런데 다 거기 밑에가 줄 서 있어요.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네. 백몇 명 중에 검찰을 말아봐야 한 10명일 텐데.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냥 뭐라도 없겠다고 이렇게 가서 줄 서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 당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 다 몰라라 하고. 그냥 여기 밑에 줄만 서겠다고 하는. 참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뒤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쭉 좀 뭐 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봤어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둘 사이에 이른바 오해를 하면 오해를 풀고 둘 사이에 불화라면 불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낸다든가. 중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이 나타나면 몰려가는 무슨 때 같아요. 호모가 너 죽이래. 그러면 다들 박수치고 죽이는 거야. 박수치고 너 나가. 너 싫대. 그러면 너 나가라고 박수치고. 이게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한국 기회주의자들이 보였던. 그렇게 박정희 군사정권이 빨리 안정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안정이라고 말하는 게 좀 우습지만. 그런 식의 기회주의자들 때문이었거든요. 그건 성공했죠. 박정희 쿠데타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지금 후보와 당대표라고 하는 것에 권력관계가 있긴 하지만. 쿠데타 직후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고. 그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가 미래 권력으로서 공식적인 단기구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쿠데타가 이준석 쿠데타니 김종인 쿠데타니 이런 말이 있었지만. 후보가 워낙 막강해 보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쿠데타인 것이고. 그 당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저게 이제 나라의 미래인 거죠.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저게 나라의 미래예요. 온갖 좀 이권을 탐하는 세력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가서. 이제 정말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양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시켜세우면서. 그 밑에서 뭘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가서 국민의힘을 저렇게 현상적으로 지금 보이기에. 풍비박산을 낸 것처럼. 저게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라라면. 나라 역시 풍비박산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인 거죠. 저는 리허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좋니 나쁜 얘기, 민주당 표정 관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선 62일 남은 현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해요. 안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심은 아니냐가 아니라. 당대표와 대선 후보와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이제 저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집단의 특징은. 일단 이런 식의 혼란을 겪을 때. 파일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런데 일단 그것이 어느 집단 내에 독점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면. 굉장히 또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굉장히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언론이 어떤 기사를 낼지 눈이 보여요. 빠른 속도로. 윤석열 리더십 빛났다. 윤석열 빛나는 윤석열 리더십. 국민의힘 네 분. 신속히.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국민의힘 봉합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국민의힘 네 분. 윤석열 리더십 하에 신속히 수습. 이제 단일 대호로 초심으로 들어간 윤석열. 단일 대호로 선거를 향해. 국민의힘만 보고 가겠다. 그렇죠. 그런 식의 언론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깔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이지만. 저런 집단들의 속성이 이게 이념적 제형이나 무슨 뭐 이제 이론 정책 이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면 계속 해소되질 않아요. 계속 논란이 되지만 이익을 이익 뭐가 이제 떡고물을 노리고 몰려드는 이런 집단들은 처음에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칼질을 어디다 할 거냐 하면 치열한데 일단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줄을 서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 온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